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과 또 금요일까지 이번 주에 체크해야 할 것들도 꽤나 있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볼 텐데요. 메르츠 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여훈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혼족세의 모습이었는데 분위기가 온도차가 좀 다릅니다. 코스피 코스당. 오늘 어떻게 보셨고 내일은 저희가 뭘 좀 대비해야 되나요? 네, 우선 일단은 지금 어제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위하면서 어쨌든 시장에는 상당히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시를 하위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역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의 지금 시장 금리도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서 금리 정점 및 연내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매크로한 건 역히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즉 이제 이로 인해서 향후 이제 시장, 주식시장으로의 그러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역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를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뭐 최근 들어서는 지금 완연한 수급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연초부터 이러한 저 PBR주, 즉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저 PBR 중심으로 최근에 수급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좀 집중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현재 그러한 배터리, 국내 최대 배터리 박람회가 현재 지금 코엑스에서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관련 기업들이 이제 미래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또 이제 향후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 라든지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뚜렷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란 2차 전지 대형주 외에는 사실 뚜렷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체감지수는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계속해서 반도체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시간차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순환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러한 수급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러한 섹터별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또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몰리면서 일단은 계속 좀 돌아가면서 관심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편에는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심리도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말씀해 주셨지만 업종이나 섹터 어떤 걸 고르면서 또 순환의 차례를 기다려야 될까요? 네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섹터 중에서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섹터 그러니까 작년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작년 연말 이후부터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매크로 환경 즉 이제 그러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가장 또 주목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이제 수사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R&D 이벤트라든지 또 학회 발표 이벤트 이러한 이벤트가 지금 계속해서 있을 때마다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파이프라인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2분기 이후에 임상 발표라든지 FDA 신약 허가라든지 기술 이전 이러한 이벤트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모멘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암학회 원간된 모멘텀 있는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잘 살펴보시면서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한번 집중을 해보겠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시작할 때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제약바이오로 골라볼까요? 네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서 유한양행을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글로벌 신약 허가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지금 우선심사 허가 신청을 작년에 연말에 이미 한 상황이고 지금 심사 허가를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늦어도 8월 정도에는 허가가 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만일에 연내 허가가 나서 시장에서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마이스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4분기 정도부터는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마이스톤이 올해 하반기부터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4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예산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이 한 1천억 초반에서 한 초중반 정도 수준으로 한 1,3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하반기 이러한 FDA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2분기에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한양행 골라주셨는데 요즘에 유한양행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마이스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돈 들어오기 시작하면 알테우젠도 부럽지 않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즘 관진 가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면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 가격 목표가 어느 정도 잡을까요? 네, 우선 이번 달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수사 심리가 호주세를 보이고 있고 유한양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 그러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좀 주가가 소폭 조정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이틀 동안 주가 상승 기간 동안 기간 투자자들의 또 공격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6만 9천 6백 원에 오늘 종가상 마감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로는 일단 작년 하반기 주가 수준인 한 8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6만 4천 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 8만 원 보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모멘텀들 하반기까지 체크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총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